두 분 그럼 지금부터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아슬아슬한 생존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케이팝 팬들의 마음을 저격할 마피아는 누가 될지 과연 게임이라면 신나게 즐겨야 하는 법 지치지 않는 댄스 본능을 가진 온앤오프가 아닐까요? 아니 두 분 생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힐링팀인 거 모르세요? 모두의 마음을 치료해줄 힐링 메신저 AB6IX가 최후의 승자예요. 음.. 두고보니 세 팀 다 너무 막상막하네요. 직접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어요. 그럼 우리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린 퍼포먼스 장인들 어서 빨리 만나러 가볼까요? 세 팀 나와주세요.